이화여대 사회학과에서 생애주기의 사회학과 가족연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함인희입니다.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음표를 제기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결합해서 보다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행위와 사회구조를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.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.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혹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함인희 교수님의 수업을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내 이름을 내가 중상류층 간 제2의 택시 사회식 유니えっ 제2의 택시 opens 최스상 리을 раза